황준영, 황준영, 한기원, 이태규명을 여러분 손박수로 마치해주시죠. 어서오세요. 범죄도시 3에서 만날 수 있는 빌런팀입니다. 조금 밀착해서 밀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포토타임 받아보도록 할텐데요. 왼쪽부터 바라봐주세요. 왼쪽부터. 왼쪽. 범죄도시 화이팅 보내주시겠어요. 화이팅. 네. 좋습니다. 주왕도 바라봐주시고. 그리고 오른쪽까지 빌런팀에서 김용국, 이광호, 투보, 히로시, 마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한국어 최우진완, 최우광윤, 송준영 배우들이십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실전해 주시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분들은 5월 31일. 지금 최고의 배우 이분들이 범죄도시 3에서 조력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고교필, 전척호, 휘누리, 최강재 배우님. 어서오세요.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5입니다. 네. 좋습니다. V 좋습니다. V 좋습니다. V는 좋고요. 3편. 좋습니다. 주왕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3편. 아. 팀원이 좋아요. 남다릅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 3편. 다음에도 실수리에 우리가 사온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안 만나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규필 교원님 이태와 함께 비밀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초롱이 역을 맡은 고규필입니다. 예. 영화. 아. 고맙습니다. 영화 정말 재미있게 찍었고요. 또 재밌대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번에 정말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석호 배우님도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양호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호입니다. 이야. 오늘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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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오늘 여기 와보시니까 좀 느낌이 납니까? 개봉하는? 아. 예.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범죄도시 3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범죄도시 3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범죄도시 3요? 네. 어떻게 보셔도 재밌으실 겁니다. 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박살날 겁니다. 상상 그 이상 박살이 날 것이다. 자. 우리 베누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 역을 맡은 베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대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아직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요. 어. 관객분들과 함께 재밌게 보기 위해서 아직 안 봤습니다. 어. 모두가 아마 기대하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이어서 우리 최강재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범죄도시 3에서 이상철 역할 맡은 배우 최강재입니다. 아. 기대 소감 좀 부탁드려요. 아. 저도 영화를 오늘 처음 보는데요.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극장에서 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같이 파이팅하고 내려갈까요? 오늘 조력자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범죄도시 3에서 이번 주문을 나눠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거음자들이 3. 와. 김윤재 배우님께서 가장 먼저 올라와주셨고요. 자. 저희가 사회지가 이렇게 가까이셔서 다같이 같이 찾으셔서 조금만 더 옆으로 붙여주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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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더 왼쪽으로. 이 aby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밀착해주실까요?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왼쪽 범죄도시 3의 형사팀입니다.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중앙, 화이팅! 우유가 담당을 위해 형사팀. 자,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화이팅! 와, 형사팀은 범죄도시에서 빠질 수가 없죠. 자, 범죄도시 3의 형사팀, 인사종사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도시 3에서 김만재 역할을 맡은 배우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십니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노력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관객분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 영광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죄도시 3에서 형사 양종수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보면 될까요? 네,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와 함께 기대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수대 막내 형사 김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막내. 네. 원래 어떠세요? 아, 저도 이번 처음 봐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황동구 형사 역할 맡은 배우 최동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같은 이름이세요. 형사팀. 이번에 범죄도시 3도 시원한 액션이랑 재미있는 요소가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형사팀.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팀. 공태일 역할 맡은 이세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늘 저도 처음 보는데 되게 재밌다고 해주셨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사팀의 활약을 범죄도시 3에서 여러분 참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야, 코네타카. 여러분, 충격으로 확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네타카. 자, 다같이 터크 타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범죄도시 3. 왼쪽부터. 화이팅! 주황수님. 아, 진짓합니다. 우리 주황수님으로 불리는 감독님. 자, 주황수님 바라보시고요. 주황수님. 화이팅! 범죄도시 3. 오른쪽으로 돌리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서 범죄도시 3. 화이팅! 네. 와, 이분들이 대상하니까 이곳이 공기가 달라집니다. 감독님, 5월 31일 계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와 함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우, 너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떨리고 아, 정말 정말 설레기도 하고 정말 그간의 고생이 싹 다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3편도 투모지않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팬들맥 시대에 정말 최고의 흥행 신기록을 이룩한 우리 이상용 감독님의 또 3번째 범죄도시 3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동석 씨. 네, 이번에 또다시 마석도로 돌아왔습니다. 범죄도시 3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큰 하트를 쏘겠습니다. 자, 대왕하트 갑니다. 우와! 마요미의 대왕하트, 볼하트, 가슴하트, 배꼽하트, 눈하트, 어머, 귀요미하트까지 여러분, 마동석 씨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관객들에게 큰 사랑 주셨고요. 자, 이준혁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다! 잘생겼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만든 저희 작품을 이렇게 오늘 선물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설레고요. 정말 재밌으니까 기대하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준혁 씨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홉경란타카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 리키 역을 맡은 아오키문에타카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어 인사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관객님들 다 같이 하트 한번 만들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관객분들에게 오늘 많이 기다려주셨거든요. 하트를 한번 내부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받으시고요. 자, 범죄 조치스림 화이팅까지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자, 범죄 조치스림 이 네 분수 여러분 주범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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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